이렇게 여자들의 마음을 꽁꽁 올감해버린 김수현 씨. 인터넷에도 그의 과거 사진이 연열 화제입니다. 심지어는 살짝 충격적인 저 사진을 보고도 뭐 모태미남이다, 난리가 났어요. 왼쪽이 누구냐고요? 저것도 김수현 씨입니다. 진짜요? 뭔가 정말 마성의 매력이 있죠. 진짜요? 본인이 여자. 잘생긴 남자들은 여장도 이뻐요. 그리고 해를 품은 달의 촬영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다섯 곳이 앉은 환의 또 다른 매력. 여러분 함께 보시죠. 무엇이 말씀입니까? 합방. 합방 성공 못했어요. 충전과 나의 합방의 말. 내 의원과 관상 가면서 당부하기를. 그날까지 액을 던졌다고 한 그날이군요. 예, 맞아요. 심신을 청하하는. 합이 들은다는 날인데. 자, 보세요. 자, NG, NG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사극 대사에 천하의 김수현도 혀가 꼬이는 거예요. 아, 그럼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는 또 여과 10도의 한파 속에 야외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우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학 깨워서. 전학 깨워서. 급히. 급히.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스태프들 걱정에 더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미리 기별을 끼워. 너무 추웠어요. 왜 이리 떠는 곳이야. 니가 주상 전학께. 아니,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스스로 울분을 토해내네요. 스태프들도 고생하네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죠. 자, 뭐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도 걸어보고요. 아니, 스태프들한테 미안하니까 이런 거죠. 네, 또 핫팩으로 또 입도 녹여보고.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지 마. 단순한 병신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아, 운범도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긴장이 되네요. 여느 남자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가. 또한 아바마마께서 남기신 기무장계가 어디인가 존재한다는 것. 기무장계가 죽음은 만일 병사가 아닌가. 컷, 오케이. 자, 컷. 컷, 컷, 컷. 컷, 컷. 정말 좋아하죠. 춥긴 정말 추웠나 봐요. 아니, 그런데 저기 신발이 왜 저래요? 딴 걸로 가요, 빨리 가. 아, 추워서 그랬대요. 추워서. 오리털, 양말. 네, 혼도 빈틈이 좀 있어서 잘 안 갔잖아요. 오리털 선물 줬으니까 더 따뜻할 거예요. 발이 제일 시립긴 한데. 오리털 양말 신으면 아마 따뜻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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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